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건너가면서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미국 국경을 건너가면서 또 겪었던 얘기와 그 전에 캐나다 미국을 왕래해가면서 겪었던 얘기를 국경을 건너갔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캐나다 미국은 무비자 협정으로서 캐나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을 아주 자유롭게 사전 심사라든가 사전 승인 없이도 국경에 그냥 차로 몰고만 가면 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비자 협정이 있어서 사전 승인 받고도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는 또 무비자 협정으로 관광비자는 6개월간 최대 6개월까지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가졌느냐 캐나다의 시민권 여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미국에 들어가는 절차가 좀 틀리고 또 검문 검색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캐나다 미국은 아주 쉽게 편하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경험으로 오늘 미국 국경 통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국을 한 6, 7번을 건너갔는데요. 말 그대로 6개공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로 그 다음에 비행기로 또 걸어서도 국경을 통과해 왔습니다. 캐나다 미국의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주마다 국경이 보도가 다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보도라고 그러는데 롤스 아메리카 캐나다가 미국 워낙 땅이 넓잖아요. 동네에서 서쪽으로 수천 킬로가 되는데 그 보도 6개공 바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의 오데오라고 그러죠. 그 바다 육지의 호수를 건너서도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차로 걸어서 그 모든 보도가 120개라고 그럽니다. 뭐 인터내셔널 국제공항 뭐 뭐 여러 군데를 빼더라도 120개 가까이의 지금 보도가 있다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도 참 놀랬습니다. 검색을 해보고 자 길마다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에 통과하는 국경검문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국경 검문소가 주마다 있지만은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주에서 연결된 가장 큰 도로 큰 대로 가장 중요한 길은 24시간을 하고 나머지 작은 시골길 같이 연결된 보도에도 국경검문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근무시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건너갈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보도 국경을 검색해보시면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갔는데 문이 닫혀버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톨게이트처럼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뭐 7 8개 있는 데도 있고 시골처럼 길 하나에 검문소 하나 같이 보도 하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캐나다 들어갈 때는 캐나다 보도를 입국 심사를 해야 되고 제가 캐나다에서 나가서 미국 갈 때는 캐나다에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미국 국경 보도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차로 갈 수도 있지만은 비행기로 가는 것에서는 몸 검색을 하고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아주 까다롭게 살 수 있지만은 차로 자동차로 갈 때는 그렇게까지 비행기로 가는 것 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걸어서 가는 것도 아주 쉬웠던 것 같습니다. 걸어서는 제가 각 도시마다 길로 연결된 곳에서는 걸어서 국경을 통과합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걸어서 미국 쪽의 폭포를 보기 위해서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이렇게 쉽게 건너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 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입국 심사를 쉽게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차로 가족이든 혼자든 친구든 여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세 가지를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문한 이유입니다. 방문한 이유. 왜 방문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는가. 뭐 친구집을 간다. 뭐 로스앤젤스 친구집을 간다. 혹은 뭐 미네스타의 친구집을 간다. 이렇게 방문한 목적지가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문할 기간. 나 일주일이 있는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뭐 머뭇거린다든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문법 체류다든가 어떤 밀국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이유 가고자 하는 목적지 기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입국심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 시민권자의 여권이라면은 이 세 가지만 방문하면은 그 외의 나머지들은 질문들은 형식적입니다. 내가 불법 무기를 가져왔느냐. 웨픈, 파이어람, 무기 같은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가져왔느냐. 식물, 과일, 채소, 흙이 묻은 것들. 그 다음에 대마총화약 가져왔느냐. 알콜술을 가져왔느냐. 캐시는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요거 질문을 하고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통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넘을 때 항상 자신감 있게 이유와 목적지, 기간을 얘기하시고 제가 국경을 건널 때 불법 무기, 농산물, 대마총, 알콜, 마약, 담배. 요런 것을 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내가 캐나다에서 미국을 여행을 한 다음에 캐나다 들어올 때 캐나다 보더, CBSA. 캐나다 보더 서비스 에이전시인데 요 국경 보더 심사들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미국. 그 다음에 왜 갔다 왔느냐. 기간을 얼마만큼 머물렀느냐 하고 캐나다의 보더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불법 미극을 가져왔느냐. 불법 무기. 그 다음에 농산물, 식물과일을 샀느냐. 동물 같은 걸 샀느냐. 대마총, 마약을 가져왔느냐. 그 다음에 알콜, 담배를 가져왔느냐. 이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캐나다에 들어올 때는 200불 이상의 가치의 물건을 사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개인의 살 수 있는 물건 항목은 800불까지. 그러니까 800불 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미국 여행을 하셨다든가 혹은 캐나다에서 미국 가신 분들도 그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캐나다에 올 때는 캐나다 정부에서는 1인당 800불 이하로 소비를 하셔야 되고 그거 200불 물건을 샀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굳이 시민권자 하면 차량을 검색하다든가 몸을 뒤진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법무기라든가 농산물 그런 거 없고 알콜, 담배도 권유 없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한 200불짜리 해서 여러 가지 컵이라든가 옷 티셔츠 하나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냐고 통과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저와 같이 가족과 내 딸, 아들, 와이프랑 여행을 하고 특정 목적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다 믿어주고 통과합니다. 제가 차로 여행을 몇 번을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건넜지만 올 때 제 차를 뒤졌다든가 저에 대한 몸을 검색했다든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혼자 젊은 사람이 미국을 여행을 했다든가 혹은 젊은 남녀가 혹은 젊은 사람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더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로 왔다든가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와 이유를 까다롭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비자도 미국을 갈 때는 딱 그 기간만 줍니다. 2주면 2주 딱 이것만 거치고 다시 미국을 나가라. 이렇게 하고 캐나다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 혼자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그러면 혹시 마약을 사왔는지 불법 어떤 마약 종류의 드러그라든가 어떤 불법 무기를 사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검색하고 하나하나 뒤져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조계선 카메라로 차라를 검색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는 실질적으로 캐나다의 에이전시 검문검색 젊은 국경보도 애들이 저의 캠핑카를 다 뒤져보더라고요. 서랍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거기에 있는 약품 같은 거 이거 선물은 어디다 얼마 정도 샀느냐 그걸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초기에 사왔던 한국 이름으로 돼 있는 약품 같은 거 있죠. 약 해열제 같은 거. 이게 어떤 약이냐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다 몇 번 신랑이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 있는 것, 캐나다 미국은 문화와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해열제라든가 약품을 사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는 것은. 거기에 어떤 물건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걸 사와야 되고 봉지에 싸져 있지 않은 공상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샀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의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여권이 아니더라도 캐나다의 시민권자라더라도 젊은 분들 혹은 특별하게 어떤 네가 사는 지역 이유 없이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검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또 캐나다가 약간 어떤 공상품 가격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 좀 비싸서 캐나다 사신 분들이 미국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고 요즘에는 차 타이어를 교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에 사신 분들은 미국을 여행을 간다 하고 미국에서 차를 수리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또 캐나다보다 약간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고가고 할 때 자신감 있게 세 가지의 목적과 이유 기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일정 금액 그러니까 800분 이상의 금액은 사지 않는 것 샀더라도 어떤 그들이 나가기 전에 검색을 안 했다면 내가 여기서 샀는지 캐나다에서 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올 때 공항과 마찬가지로 담배 한 보루, 위스키 한 병은 큰 보도 가기 전에 면세점이 있어요. 거기서도 면세점을 통과하시고 사시고 난 다음에 나 그냥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을 샀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갖고 오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국경에 사신 분들은 면세점 쇼핑을 하러 국경을 나갑니다. 캐나다 미국이 워낙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도 1시간 반, 2시간이면 미국 국경을 보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국경이나 문화가 같고 풍경이 그렇게 싹 주변에 5, 4, 4시간 달려도 똑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풍경이 같고 집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한 번 가봤는데 어쨌든 캐나다 미국에는 친구할 때 또 이런 것도 주의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도 언젠가는 북한을 거쳐서 중국도 가고 또 해저 터널이 뚫어서 일본도 자유롭게 왕복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미국의 국경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